Q.hasnog, Kiki의 Q.hasnog, Kiki의 누구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? 신기해 안녕하세요 지금 초보임에 우와 신기해 지금 속은 지금 샘님이 와있어요 바로 아 우리 묵어진다 지금 솔라현 영선이랑 윤별이 아 잘 어울리는데 묵은 자 뒤에 티비에 찍어주세요 언니 모자 써 우와 얘 잘 어울리는데 너무 예뻐 앨범 자퇴해드리고 앨범은 앨범으로 알지 아 진짜 얼굴 어떻게 눈치깍게 이렇게 하면 눈치깍게 이렇게 하면 아 눈치깍게 이렇게 아 눈치깍게 이렇게 언니가 언니꺼에 눈치깍게 이렇게 난 왜 이렇게 눈치깍게 이렇게 눈치팩하게 눈치깍게 이렇게 와 입술이 왜 이렇게 입술을 왜 이렇게 안돼 너 자신이 있어? 죽발에다 붙은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눈썹이 있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뭘 바꿔 어머 어머 안 돼 안 돼 저 지금 얼굴이 눈썹이 없어 한번 얼굴 눈썹이 얼굴 아 제가 해볼게 아 안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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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어 이거 어때요? 이거 어때요? 대단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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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된 거다 행복하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왜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 어떡해 죄송합니다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잘하는데 마마피스 마마피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안녕 빠이바이 안녕 피터 빼를 피터 빼를 화장이 좀 과하게 입술이 왜 이렇게 예쁘지? 입술이 왜 이렇게 아... 안 돼! 너 다시 웃어? 안 돼! 족발에다 묻힌 거 같네 어떻게 봤어? 아, 이거, 이 화면은 이제 무슨 생긴 거 아니야? 아, 이거 뭘 봐 난 숙 stabilized 아직 안 돼 아기襯 Glas 으앗 Welcome